안다는 거,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걸 안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빨리 보여주는 게 사실은 보살도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. 내가 속으로 막 피철철 흘릴 정도로 반성하고 있어요. 지금 그건 좋은 일인데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보살도는 그것만 하면 안 돼요. 보살도는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함께 공생해야 된다는 게 철칙입니다. 그래서 올바른 신호를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. 가족한테건 남한테건 나는 지금 육바람일의 의거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서툴지만 이 육바람일의 진리로 나의 삶을 다시 바꿔보려고 합니다. 이거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 행동이 육바람일의 의거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신호를 서로 보내줘야 돼요. 서로 서로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야.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하고 움직이는데 올바른 반성을 안 하고요. 남들이 알아주기를. 그러면 결국 남 탓밖에 안 돼요. 왜 남들이 알아주나요? 안 알아줍니다. 왜? 우리도 남 안 알아주거든요. 의미를 받은 게 아니죠. 의미가 안 touchdown. 의미가 안 한다고 생각해. 의미가 안 돼요. 저희 다른 문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하셔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